라그란드가 되어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이제 회기 임장 때 얘기를 한번 드렸던 으릉, 경종, 왕릉, 여기 천장산 있는데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여기 보면 한해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 다음에 경희대 캠퍼스, 그 다음에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이런식으로 학교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여기 학군이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군이 안 좋다는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치동 같이 강남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학군이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동네 라그란드가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14억, 15억, 18억 이런식으로 높다 그러면 학군이 안 좋다 좋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동네에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된 정도 그런 정도의 상황 그리고 이게 좀 개발이 되고 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군이 그렇게 엉망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엉망은 아닐 것 같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학군이 그렇게 꽝은 아니다. 그렇게 그것까지 다 맞아 떨어지려면 여기가 입지가 엄청 좋아져서 입지가 엄청 좋아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분양가 싼 편이네, 시세대매 싼 편이네, 로또이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학군이 안 좋다는 얘기가 그렇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동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학군 다지면서 살 것이냐 그럴 사람은 절대 없어요. 여기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대역 이렇게 위치를 한번 봐 보시면은 라그란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계속 이쪽에서는 이 효과를 계속 보려고 할 겁니다. 여기 라그란데, 그 다음에 이편한세 아이파크, 그 다음에 디센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이 다 이렇게 다 수렴하는 데가 청량리 방향으로 개발의 연결성을 효익을 노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 길목, 지금 아이파크와 라그란데 있는 이 길목, 이 길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네, 좁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회기 쪽에서 넘어가는 이 길은 조금 이제 도로가 큰 편이죠. 그런데 또 더군다나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합류합니다. 합류. 합류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쩔 수 없이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시내 접근성, 일자리로 가는 거죠. 일자리. 네, 일자리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여기로 넘어갔을 때 길이 이렇게 좁아드는 이 두 차선이 한 차선으로 모여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길이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도 이 출퇴근 시간에 이 시간에 한번 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단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막히는 것은 자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따졌을 때 차차로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면은 외대역이랑 회기역이랑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차를 탈락을 했더니 이게 뭐야? 1호선. 1호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제가 시세나 이런 것들은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톡방에서 달려라 쭈님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그래서 주변 지역의 지금 현황을만 체크를 해보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1호선을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불편한 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주변이 대학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교 캠퍼스가 바로 또 공원 역할을 합니다. 라그랜드 바로 옆에가 한국외대가 붙어 있고 조금만 가면은 경희대가 붙어 있고 이쪽에 이제 캠퍼스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이 주변 지역이 오랫동안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실거주로서 이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나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청량리초등학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청량리초등학교로 누가 배정이 된다고요? 2단지가. 2단지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안보이는데? 여기 뒤에가 이제 잘렸네요. 여기 이제 이문초등학교로 1단지에 있는 인원들, 애들은 이쪽으로 이제 가겠는데 여기 또 이제 또 호불호가 있는 혁신초등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혁신초등학교로. 혁신초등학교가 좋다 안 좋다 이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1장 1단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량리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대략 1km. 라이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사전에 참고하시고 서류 제출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서류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 서류 제출을 하실 때 떳다방이 붙어서 피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도 한번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라그란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떳다방 체크. 떳다방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떳다방이 얼마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그란드까지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